안녕하세요. TV명룡대학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선우기 기러기 아빠의 교육법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박사 심순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산 정야경은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효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효재의 마음을 기르는 데 있다. 효재가 형식으로 드러난 것이 예약이다. 이를 규율로 제약한 것이 정형이다. 병농은 효재를 곁에서 보자 한다. 공부를 하는 목적을 효재라고 보았습니다. 다산 정야경은 모든 사상의 기본을 효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재가 형식으로 드러난 것이 예약인데 예약은 달리 말하면 예전에는 예약이라 함은 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정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병농을 효재를 곁에서 돕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농사를 짓다가 쟁기를 놓고 창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와서 농사를 지어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어린 자식을 양육을 했죠. 그래서 병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농을 잘 시기를 맞춰서 하지 못한다면 늙은 부모가 굶어죽게 되고 어린 자녀가 굶어죽기 때문에 병농은 효재를 곁에서 보자 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효와 재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지금 정야경이 학연, 큰아들의 동생 학위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아버지의 교묘한 자식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글인데 정야경의 교육법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형보다 재조와 역량이 한층 못한 듯하지만 독서는 근기를 세워야 한다. 근기란 효재를 말한다. 학문의 종지는 효재이다. 근기는 경학을 통해 세워진다. 공부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아마 학연에 비해 학교가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한데 싶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버지가 한양에서 같이 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큰아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겠지만 학위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부모,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역량이 좀 부족했을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독서를 근기를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공부를 말하죠.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기를 세워야 되는데 근기란 효와 재를 말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건 효재다. 그래서 효재를 통해서 근기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근기는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형성이 되느냐 하면 경학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공부하고 알게 모르게 그것이 닦여져서 내면을 수양하게 될 때 덕이 쌓여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기를 통해서 또다시 그 다음 단계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두 효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의 최종 목표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잘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인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며느리의 효예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부엌에 들어가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 불을 지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재미있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두 아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인 너희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 방에 따뜻하게 불을 지펴라. 그러면은 며느리들 너희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희 어머니를 봉양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짜증을 낸다 하더라도 그 옆을 떠나지 말고 곱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기쁘게 해드려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활약하여 간격이 없다면 그러면 서로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재의 화기가 응해서 닭과 개, 채소, 과일이 잘 자랄 것이다. 또한 하늘이 감동하여 나 역시 자연이 풀려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도 다산의 사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효제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제가 바탕이 되었을 때 천지가 화합을 하게 되고 천지가 화합을 하게 되면 천지가 응하게 될 때 채소가 잘 자라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잘 양육되고 번성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늘이 감동하게 돼서 혹시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라면 하늘이 감동해서 어느 날 내 제명이 벗겨져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너희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여기서 다산 정야경이 이렇게 끊임없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야경은 아홉 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 중에 여섯 명이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가해통이라는 의학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여섯 번째 아들아이가 4년 동안 4살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살이면 사실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장 귀여울 때예요. 옆에서. 그래서 그 아기가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한창 재롱을 떨고 있다가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애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야경은 부인이 혹시라도 그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서 잘못될까 봐 이 자식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글이 아까 그 모습의 글입니다. 용사행장. 용사행장을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쓰여지면 행하고 그 뜻이 버려지면 그 뜻을 가슴 속에 잘 마무리해두어라. 그런 말입니다. 내 아우의 재주는 너보다 약간 뒤진감이 있다. 내 아우의 재주는 너보다 약간 뒤진감이 있다. 아까는 동생 학교에게 쓴 편지인데 이거는 그 형 학연에게 쓴 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 아우는 너보다는 사실 조금 부족해. 시율의 공부는 쓸모가 없다. 이 내용은 시에 대해서 시의율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지키려고 공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다산정야경이 어떤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이 학연에 시의를 보아줬나 봐요. 그런데 시율에 좀 약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네의 아들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약하네. 그래서 정야경이 보고 지금 내가 굳이 시율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사서서함경이나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공부할 시기는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함으로 인해서 학문화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생과 교대할 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때 동생 학교는 아버지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조금 있다가 네 아우를 올려보낼 테니까 네가 내려와서 내 옆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네가 내 옆에 와서 공부해야 될 이유는 날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행동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목이 좁아지고 지기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악이 조잡해지고 식견이 텅 비어져 가기 때문이다. 다산 정야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산 정야경은 천재입니다. 다산 정야경이 500권의 책을 짓기 이전부터 정조는 정야경의 학식과 글을 짓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다산의 문집을 보다 보면 정조가 다산 정야경의 글에 대해서 칭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그 글을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 정도로 저 다산 그때는 다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정야경의 글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정야경이 아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보니까 굳이 옆에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공부에 대한 게 약하다 보니까 글도 약하고 내용도 조잡해요. 편지의 글이 아버지에게 보내오니 글이 조잡합니다. 그래서 경악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불러내리는데 이때 이제 아들이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학연과 학연은 둘 다 장가를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옆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새벽에 이제 먼 길을 다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학연이 이제 여기에는 빠졌지만 학연이 내려와서 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이 문집에 나오는데 정말 눈물겼습니다. 학연이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내려올 때 경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그래서 마늘 농사를 지어서 마늘을 팔아서 그 경비를 마련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에 유배를 떠나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는 공짜로 유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옥처럼 모든 것을 콩밥을 다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금액을 자기가 있는 집에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그런 돈을 주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걸 갚아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학연이 아버지에게 돈도 보내줘야 되고 또 자기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느냐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시를 지은 게 있는데 이 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이거는 이제 5원 유시로 되어 있는데 24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반쪽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밥에 먼 길을 재촉하는데 지는 달빛이 벽을 지비치는구나 언제나 다시금 여기서 자리 울음 삼켜 자리를 어루만진다 아 내 오히려 슬픔 앞겨도 구슬피 무언가 잃은 것 같네 내 떠남 근심할 것 하나 없거니 북가종이 있음을 기뻐하노라 말몰아 먼 교회로 길을 나서자 하물며 오늘은 한식이라네 시내 뻗을 마을에 하늘거리고 아침 한 개 가벼이 어리석구나 이 글만 보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새벽길을 먼 길을 떠날 때 한양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처음 떠날 때랑 너무 많이 변해 있던 거예요. 흰머리도 가득히 나고 이빨도 둥성둥성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학연은 그 자리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 그 모습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비를 두고 다시 한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식 하물며 오늘은 한식이라네 한식에 대한 이야기는 진나라 진문공에 대한 이제 삼마천 사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내용은 진문공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의 순서인데 독살한다는 암살의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근에 있는 가장 충신들을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담을 넘어서 궁의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제 유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인을 자기네 나라에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큰 나라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도망온 사람을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내쫓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떠놀다가 이제 쫄쫄 굶어가지고 거지꼴을 하고 다닐 때 그 이제 신화 중에서 개자추라는 신화가 자기의 허벅지 살을 이제 칼로 베어서 그것을 익혀서 진문공에게 잡은 껑고기라고 하면서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돌아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측근에 있던 그 함께 유랑했던 신화들 동공 행상을 이제 다 이제 벼슬자리를 주었는데 하필이면 개자추를 빠뜨리게 됩니다. 개자추는 너무 서운해서 늙은 노모를 모시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문공이 너무 이제 후회하면서 신화들을 데려가서 이제 직접 그곳에 가서 개자추를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개자추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화가 왕이시여 저 개자추는 효자이기 때문에 산에다 불을 지르면은 아마 개자추가 자기 어머니를 들쳐 업고 얼른 뛰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불을 질러보시죠. 이 진문공은 그 말을 들어서 산에 불을 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의지가 강건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도 역시 그 아들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네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너와 여기서 함께 죽겠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에서 둘이 불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진문공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을 기려서 오늘만큼은 모두 익혀서 먹지 말아라. 매 해마다 한식이라고 해서 찬밥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식은 한식은 보통 이제 식목일 전후로 이제 한식인데 그래서 이 한식에 비가 오면은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술은 아비를 훨씬 넘어서는구나. 책은 아비의 버릇을 배우지 않고 술만 아비를 훨씬 넘어서는구나. 외조부께서는 일곱 잔에도 치하지 않으시나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 벼술은 그만두고서야 벼술을 그만두고서야 수십 방울 정도로 입술만 적셨을 뿐이다. 나는 많이 마셔보지 않아 내 주량을 모른다. 왕께서 소주를 옥빌동에 가득 따라 하사하심을 다 마시고 죽는 줄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학연이 내려왔어요. 학연에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술을 혹시 가까이 하지를 않는가 그래서 이제 술을 따라줘봅니다. 이제 술을 한 잔을 따라 마시는데 치하지를 않아요. 내 동생은 술의 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는 자신의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잘못하면 폐족인 상태에서 맨같이 술을 먹고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계를 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외조부 홍화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홍화보는 무관입니다. 전라 좌수사나 우수사를 했던 아주 뛰어난 용장입니다. 그래서 영조로부터 어검을 선사받기도 하는데 그때 그 어검을 자기 자녀들을 주지 않고 정약용, 막내 사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홍화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도 술은 마셔봤지만 나는 얼마에 취하는지를까지 나는 실수할 정도로 마셔보질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정조로부터 술을 하사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성균관 유생 시절인데 유생 시절에 성균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 이제 수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불러서 이제 화사로 옥필통에, 부통이죠. 지금이야 뭐 연필통이 조그맣지만 옛날에 붓을 넣는 건 다 이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술을 가득 달아서 술을 주니까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죽었구나 이제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술이라는 것은 이 소주는 삼중조를 말합니다. 세 번 중요한 거라 도수가 35도에서 4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그 독한 술을 옥필통에 하나를 먹었으니 나는 죽었다 하는 게 이제 맞았죠. 그런데 다사는 여기에서 껐다 없이 똑바로 걷어서 실수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래서 자기는 실수한 적이 없다라는 그래서 술은 입술을 적시는데 참맛이 있다. 술이란 입술을 적시는 것이다. 술의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다. 음주를 좋아하는 이가 병에 걸리면 폭사하게 된다. 아직 학문은 멀고 폐조까지 되었는데 술주정뱅이 소리를 듣고자 하느냐. 경고하건대 술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하면서 술에 대한 경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농사는 일이 지어야 한다. 채소밭은 땅을 매우 반반하게 고르고 이랑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씨는 매우 고르게 뿌려야 하고 모종은 아주 성글게 해야 한다. 채소는 각 종류별로 충분히 심어라. 한여름엔 참매만한 것이 없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씨를 뿌릴 때 밭을 판판하게 저는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르지만 밭을 골고루 균등하게 잘 밀어서 거기에 씨앗을 골고루 잘 뿌리고 나중에 모종이 나면은 그 모종을 심을 때에도 너무 붙여서 하지 말고 적당히 넓은 간격으로 그 채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이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소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한 가지 몰아서 하지 말고 각 종류별로 심어라. 그리고 한여름에 이제 그 손주들이 먹을 간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은 아들이 양계를 하겠다는 글을 보내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계를 통한 개경을 지어라. 양계는 좋은 일이지만 품위 있게 하여라. 빛깔 종류를 구별해 길러보고 보금자료와 해를 다르게 하라. 닭의 모습들을 시로 지어봐라. 이익만 보고 위를 보지 못하거나 가축을 기를 줄만 알면 안 된다. 책 중에서 닭길이는 이론을 뽑아 차례로 정리해 개경을 지어라. 선배의 깨끗한 취미를 가지고 지니고자 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에서 이때 개경은 경은 경전이나 불경, 성경 이런 거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어떠한 책을 지어놓고 뒤에 경이라고 붙이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지은 책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연구해서 발압경이라고 하고 유득공 같은 경우는 담배 골초였는데 담배를 갖고 연구를 해서 책을 지은 것을 연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닭만 치우면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회를 치되 회를 몇 개를 하고 한 회에 닭이 몇 마리씩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그 닭의 색깔별로 구분을 지어서 그 닭들에 따라서 어떤 달걀을 어떻게 낳는지 그것을 다 일일이 적고 농서나 어떤 그런 것을 찾아서 그 개경에 대한 닭을 키우는 것에 대한 글이 나오면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너희가 키우면서 경험한 것과 그 책을 같이 묶어서 책을 한 권을 묶어라 그리고 닭을 보아가면서 그 타기 하는 것에 따라서 시도 지어보기를 원하고 있죠.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이거는 쉬어가는 건데 이제 학연에게 보낸 건데 아들 학포가 작은 아들이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시경강의를 12건을 만드느냐고 굉장히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때 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도 돌아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정략용은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일은 미리 정해두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예법에 병란에 죽은 자는 선산에 들이지 않는다. 제명이 씻겨지면 그제서야 반장을 하여라. 이를 어기면 효가 아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밖에서 죽은 사람은 선산에 바로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멸을 써서 다른 데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인 같은 경우는 그 죄가 씻겨지거나 그랬을 때 다시 선산에 모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만일에 어기게 되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다산에다 나를 묻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효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큰아들 학연이 사면을 요청합니다. 갱가리를 쳐서 사면을 요청하는데 이 임금이 석방까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파인 홍명주와 남인 중에 친구였던 이기경이 상소를 올려서 그것을 막습니다. 이 친구였지만은 나중에 서로 왼수가 되는데 그래서 혜배의 희망이 들떠있다가 나중에는 분노와 체념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강진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형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형님 이제 지금 우리 돌아가 봐야 늙은 부인과 다 쓰러져가는 집밖에 없는데 이곳이 차라리 공부하고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조적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풀어준다고까지 했는데 여러 사람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어기게 되자 아버지에게 좀 사람들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주변의 아버지와 적대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좀 보내주시다 하는 글을 보냅니다. 그래서 홍의원은 사촌 처남인데 처음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주 의견이 갈라서면서 왼수가 되는 사람이고 이기원과 강준음은 역시 같은 남인인데 오히려 이때 남인은 서로에게 더 등을 돌리는 아주 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글을 쓰라고 하는데 과연 다산 정야경은 글을 썼을까요? 정야경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